온라인 반응으로 갈 거고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차기 총리감 보고 가실게요 참 나 참고로 이게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이 만든 건가 봐요 과거에 만들었던 거 기억나네요 이거 맞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일자리 희망파괴대화법 이거 아마 이 짤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통번역 대학원생한테 요즘에 그 AI 번역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요? 이 사람이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진 않나 편의점 알바생이 고충을 이렇게 터놓으니까 무인 편의점 어떠세요? 무인 편의점이면 확실히 알바생 힘들 일은 없겠네요 알바생 자체가 사라지니까 해보를 해버리겠네요 자 말만 하면 셀프디스의 박영선 후보의 적은 박영선인가 이때 당시 이거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 있죠 임대인 임차인 구분을 못해가지고 저는 임대인들의 서러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묻죠 임대인들의 서러움이요? 귀를 의심케 하는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겠죠 이때 임대인들의 서러움이요? 했을 때 보통 캐치를 하잖아요 캐치를 못했어요 당당하게 그렇죠 계속 옮겨다녀야 되니까요 일본에 집 있는 분은 임대인 임차인도 헷갈리네요 이게 그러네요 진짜 본인이 임대인인데 일본에 집 있는 임대인들의 서러움인가요? 그러면서 이게 총리감이냐 문은 끝판왕 문정권에서도 장관 겨우겨우한 인물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장관 당시 동기가 기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었죠 당시 말 다 했죠 그랬으면 자 그리고 부자한테 뺏으면 된다 이거 무슨 얘긴가 일단은 2023년 기준에 한국 부자 순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가 이제 97억을 아니 그러니까 12조 8천억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이재용 10조 5천5백억 원 이것도 상속세 내느라고 여배적이 저 뜯겨가지고 그리고 세트리온의 서정진 7조 5천2백 3위까지가 이래요 한국 부자 순위군요 우리나라가 아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전청주가 자기가 계좌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주식 보유액도 아니고 현금으로 우리은행 계좌에 51조를 넣었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지 51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했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가장 부자라 해도 10조 초반이에요 물론 아득하게 합니다만 이런 상황인데 고물가라 힘들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 돈 뿌려라 라고 이재명이 얘기한 게 있죠 이거 전부 다 합치면 13조 원 정도의 13조요? 예 예산이 된다 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부자들 이 재산 전부를 털어도 이게 약간 힘든 거네요 그러니까 1위 부자 전 재산을 다 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3조 밖에 안 든다 홍길동 임껍정처럼 부자에게 빼서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갖자 그럼 아까 여기 1위가 한 12조 8천억 있었으니까 그 사람 거 다 뺏자고 다 뺏는다 쳐보자고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1위 전 재산 정도가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그럼 다 같이 공평하게 가난해지자고 만약에 이 사람 1위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2위 거 뺏어요? 2위 거 뺏어야죠 2위 거 뺏으면 조금 모자라니까 3위 거 같이 뺏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뺏다 보면 다 같이 공평하게 가난해지죠 기업가 정신으로 자본주의에서 일자리 만들고 막대한 세금까지 내가면서 부를 쌓아왔는 게 이게 왜 죄인가요? 이런 식으로 다 뺏으면 누가 한국에서 기업하려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업을 안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삼성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밑에 하천까지 삼성으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 때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서 뿌리면 될 거 아니냐 이재명이 얘기했던 우리나라 기축통화 그런 드립이죠 네 기축통화 드립 그러니까요 미국이 아니고서야 돈 찍어냈다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에 자빠지죠 그러면 뭐 아래에 베네수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아이고 답답합니다 정말 자 그럼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빵에 가기는 싫겠지라고 지금 이게 대도무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 저거 개딜들이 만든 거라면서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 봐요 대도무문 원래 큰 도에는 문이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저런 추잡한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게 연임 서명운동 페이지래요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결코 나눠먹기 야합에 지지 않는다 믿는다 승리를 믿는다 당신이 간절함과 이재명의 담대함이 승리를 만든다 라고 개딜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 계속 이어가지 않았다가는 빵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은 연임을 하든 말든 빵에 가는 게 정이죠 정이죠 정이고 지금 이재명은 근데 이런 식으로 언플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당대표 연임하기는 싫은데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내가 당대표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자기가 민주당 대통령인 줄 알아요 민주당 세계 안에서는 이미 벌써 대통령입니다 됐죠 뭐 개딜들은 이재명을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님 뭐 이러고 있어요 댓글 보면은 정신 나간 겁니다 진짜로 아 참 정말 심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계속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게 왜 민주당을 뽑았어? 라는 제목이네요 자 동두천 시민들이 불났다고 해요 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 갑을 있어요 동두천 연천갑 동두천 연천 을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네 이제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제 김성원 국민의힘 이제 전 그 원내부대표까지 했었나요? 네 그 김성원 의원이 하나 있고 그 또 한 명이 이제 정성호입니다 친명교회 자장 네 이번에 뭐 이제 국회의장까지 뭐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미 이사단 앞에서 총걸기 대회?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지금 여기 동두천에 미군부대 있잖아요 네 이거 뭐 내보내기로 해놓고 안 내보낸다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미군 나가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미 이사단 잔류 결정이 2014년 정부의 일방적 미 이사단 잔류 결정에 반발했다 네 이게 이제 부대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기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부분 지켜진 것이 없고 남은 것은 철저한 의명과 무관심뿐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뭐 민주당은 계속 이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놓고 안 지켜준 거죠 왜냐 애초에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네 그 약속을 한 거니까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자산인데 그걸 이제 의원 한 명이 함부로 옮길 수가 없죠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걸 처리를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김성원 의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네 당 차원에서도 안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윤서인 만화가 윤서인 작가의 유대툰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세월호 10주기 네 자 유대툰 양심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거 뭐 저희도 한번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 세월호 10주기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세월호 진상규명 다 됐어요? 네 뭐 아직 다 된 건 아니지 아무래도 아니 그동안 님들이 대통령의 국회 180석까지 다 장악하고 엄청난 세금까지 다 썼는데 지금까지 진상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은 게 말이 되나요? 그래놓고 아직도 안전한 나라 탈영이나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결국 다 거짓말이었잖아 네 이놈 캬트에 가서 유대툰이나 봐라 또 친일 세력 이렇게 들이치면서 그래도 어차피 다 좋다고 찍어주거든 이게 참 씁쓸하네요 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전효옥 전 의원이 박연량 인사 보수는 좀비인가? 라고 했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네 네 그 최근에 박영선과 양정철 요직 임명설이 있었죠 40 참패보다 더 끔찍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느꼈어요 선거 참패보다 이게 더 끔찍하다 맞습니다 계속 이런 일 생기면 저도 등 돌릴 듯이요 아 이게 아이콘을 보니까 페이스북 댓글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권성등 의원 표현대로 정체성 부정하는 인사였습니다 그쵸 즉 이 나라 보수 정당 국민의힘을 죽으림을 다해 지지하는 이들을 좀비 취급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저희도 보여드린 언론 보도된 타임라인입니다 네 이렇게 뭐 일단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해놓고 나온 대책이 이거냐 아예 포기하는 거냐 이렇게 나왔다가 그런 적 없다 이제 공식공지로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은 저게 진짜 박영선 양정철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내부의 일각에서는 검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섬뜩하죠 김우진 님도의 레알 진짜다 저게 더 끔찍하다라고 이 상황이 총선 패배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총선 패배는 의회 정도만 국회만 내주는 거지만 대통령실 정부까지 내주는 거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저 뉴스 봤을 때 진짜 한 3초 얼얼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심지어 이게 신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본부장님한테 이거 진짜인가요? 라고 되물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이제 막 오히려 이게 진짜인지 의심이 가면 제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 믿기지 않아서 오히려 저희 본부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네 다른 사람의 재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인지 네 이거 내가 알아봐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여쭤봤는데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이었고 뭐 좀 용산이 간보기로 한 건가 아니면 애초에 나오지 않았는데 메시지 라인이 뭐랄까요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마구 그냥 얘는 얘 말하고 쟤는 쟤 말하고 이런 상황인가 지금 확실한 건 대통령실이 문제죠 네 대통령실 여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그립력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때 봐서는 또 약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자신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욕먹이는 건데 용산은 지금 어떤가 혼군과 혼신의 혼돈 속에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이 두 사람 이것 좀 읽어주세요 잡종교배니 이종교배 그러나 스스로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기 기만의 정치는 안 됩니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끔찍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도 아직까지 신락같이 희망을 잡고 있는 건 그래도 정부는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인데 그 대통령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 보수 우파 지지자들 이 우파 시민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진짜 고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순간 고아가 된 줄 알았어요 홈리스가 된 기분이었죠 진짜 이건 뭐지 저 진짜 집을 잃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참 새 간신이 있다는데요 비서실 싹 갈아엎어야 한다 야래향님께서 삼간신론이 나왔죠 야래향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 밤에 피는 꽃이에요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스피치님께서 홍주표는 그 나이에 헛짓거리 하는지라고 하셨는데 양스피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다음 자리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준표 햄 조국 수웅보다 더 심한 거 나오면 크크크라고 지금 커뮤니티에 떴습니다 조국 수웅보다 더 심한 게 나왔다 뭔가 봤으니까 저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대통령 당선되면 중국 제일 먼저 갈 것 과거 발언이 지금 털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포토뉴스 제목이 너무 웃겨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웃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홍준표 정말 제목 정말 잘 짓는다 사실이긴 한데 이게 되게 의미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참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까먹지 그런 제목이죠 순식간에 공산당과 손잡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있어요 홍준표 중국은 5천년 우방국 서운하다라고 5천년 우방국 근데 이게 중국한테 하는 얘기라면 얘기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년이라고 우방국이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달래듯이 외별적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가 굉장히 중국 수홍 이렇게 지금 이 새로운 별명이 붙었어요 전에는 조국 애매하게 신뢰쳐가지고 그걸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조국 수홍이 아니라 중국 수홍이다 라고 아이고 이해합니다 맨스타인님 윤석열 지지 철회합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라고 이렇게 맨스타인님 저희 참 애 시청자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전에 한 이슬람도 옹호했었죠 이슬람도 옹호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이슬람 맞아요 그게 이제 대구 안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짓겠다 그걸 막지 않은 거죠 네 그럴 때 이거 뭐 그걸 우리가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두둔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네 그렇습니다 신하님께서 지금 이제 심한 욕이나 도배할 경우에 삭제하시는데 이게 저희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다가 괜히 구글에 이렇게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그게 어떤 사람을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고속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좀 신하님이 관리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라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정말 네 이게 제가 참 읽을 수 없는 많은 말들이 많군요 네 진레인님 중국에도 시애시애 조국수홍도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수홍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참 뭐랄까 요즘에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전혀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행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르미님 홍준표 이제 정계 은퇴해야 한다 지금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지금 30대 초반이시고 네 그리고 20대 그 친구분들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 젊은 층에서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어 재밌는 정치인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정치인 그게 제일 아마 클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제도 네 정말 정치에 진짜 관심 없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네 우파 좌파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 우파 좌파 얘기하면 못 알아 듣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국힘당 하면 좀 알아 듣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색깔로 파란색깔 당 빨간색깔 당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그건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투표는 했대요 투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투표는 했다 네 투표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 네 투표를 어디다 했냐 빨간 데에다 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빨간 데에다 했냐 패미가 싫어서 아 패미가 싫어서 이게 일반 애들의 여론이에요 아 그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네요 적어도 패미는 알아도 네 정치 좌파 우파는 모른다 근데 적어도 패미에 대해서 당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패미 숙주당인지는 잘은 모르는데 네 그냥 문재인 싫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냥 네 딱 그 정도 느낌이고 네 홍준표는 그냥 재밌는 정치인 네 이 정도 느낌 네 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냥 별로인 것 같다 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냥 네 그렇군요 이 인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hijsdylk님께서 아이디가 굉장히 어렵네요 홍준표도 보수의 귀한 인물인데 너무 그러지 맙시다 그만한 인물도 없어요 사실 뭐 4%라는 그 탄핵에 4%까지 떨어진 지지율에서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네 또 이제 그때 당시 주장했던 말들이나 공약들 그리고 일단 보수의 대표적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회자가 되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이라는 그렇죠 그러한 인식 그리고 대통령은 당시 이제 대통령 토론회에서 얘기했던 무슨 당신들 후보들 기재부 국장들처럼 뭐 수치 같은 거 달달 외우지 말고 네 대통령은 통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걸로 싸워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런 모든 이런 정신들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요즘에 이러한 행보들이 이해가 안 되고 더더욱 안타까운 거죠 네 참 뭐랄까요 보수의 귀한 자산이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진영 내에서 당대표도 두 번이나 맡겼고 각종 뭐 도지사 단체장 국회의원 이런 것까지 다 맡겼는데 참 요즘에 이 행보가 정말로 참 안타까운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장규희님 아 진짜 여가부 폐지를 내세워야지 네 그래서 뭐 윤 대통령이 따지고 보면은 물론 정부조직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가부를 아예 없애는 거는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할 부분이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국회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 정부 차원에서는 열심히 했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도 의문부호가 붙거든요 네 여전히 뭐 그냥 여가부는 여가부들은 예산 팍팍 써가면서 진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 팍 뭐 전부 다 정지시키거나 뭐 아니면은 그 활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거나 예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할 만은 없어요 이 이슈를 좀 더 정부가 크게 제대로 다뤘으면은 네 말 그대로 그 여가부 하나 때문에 싫어가지고 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달려줬더라면 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부분도 있다는 점 네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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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